네 여기는 신림 오동 중에서 신림역까지 걸어서 10분 이상 되는 거리가 많이 없는데 여기는 가장 끝에 라인이라서 한 1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한 1.12km 뜨지 않을까 네이모토보로 친다면 그렇게 해석이 되고 방은 작죠. 일단은 반지 아니고 지상층입니다. 지상층이고 300에 3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싼 것 같아요. 제 생각인가요? 싸지 않나요? 300에 30에 지상층입니다. 방은 좀 작을 것이고 한번 여기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2m 7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60입니다. 원룸 추구는 작은 원룸이지만 지상층이 500에 30으로도 있기가 힘든데 300에 30으로 가격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0분 조금 더 걸리는 위치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연식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반지하를 난 때려 죽어도 못 들어간다 하면 그래도 고시홍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여기는 300에 30 숙제 최 Dr.입니다. 지난 시간 decide 저 설명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implications 저는 안 optim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